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2절만 목소리를 듣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간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배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는 영적전쟁입니다 한 이틀간 다라팡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2일간 다라팡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유 목사님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전도운동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수 인도받아 오면서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만은 은혜지만 또 여러분이 말씀드릴 은혜받고 아는 것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인정도 우리가 했어요 방금 우리 RTS 동문 목사들과 함께 저희 교회당을 나중에 건축해야 될 공사 부지 현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지금 몇 년간의 목사님과 함께 지금 몇 년간의 목사님과 함께 건물을 지어본 사람과 건물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죠 지금 미션홈 140평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140평으로 미션홈 공원을 지어본 사람과 건물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죠 건물을 지어본 사람과urd científic 건물을 지어본 사람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supported staff에 그린다 그러면서 기존이 이 Guinness를 그mans기게 그려지는 건물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과의 그림을 그릅니다 perché autob UCLA가 흔히 그 때마다 건물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라 면 먼저 건물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건물을 בח전부터 대부분을 전부기도 outer 그 말은 사실 집을 안 지어봤다, 반 정도였다. 그 말은 사실 집을 안 지어봤다, 반 정도였다. 62가지의 삶, 그걸 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따라빵 전도운동의 메시지 흐름과 메시지를 알고 있다고는 착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현장에 사실적인 실질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그게 예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알케스 동문 성교사들과 목사들은 여러분의 개인 시간표가 닿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여러분 현장을 계속 뛰어야 합니다. 특히 생교시장, 복싱하다가 학교지로 직업회의가 아니었다가, 여러분의 멤버들과 과찬을 매매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금전화하고, 여러분 직접 현장 가고, 직접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실질적인 사역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회를 전달하고, 대사의 부모님을 믿고, 실질적인 시위가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유목성을 주셨던 말씀들이 62가지가 어느 날 여러분의 뜻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에 정인으로 쓰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류 선생이 전달한 공개의 메시지가, 모두 다른 소원인으로서 학생회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장으로 여러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일본 현장에서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일본의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2004년도부터 계속 제가 입력하십니다. 특히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2004년도부터 계속 제가 입력하십니다. 일본의 평신도 갈급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분을 도와주러 사실 일본을 거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가간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한 사람을 보고 일본의 다락방을 제가 처음 갔던 계획입니다. 제가 일본의 다락방을 제가 처음 갔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캠프 진행자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표는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직급회원은 일본의 선생님들과 함께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분들 계시는데 아마 제 개인이 본 일본 현장을 잠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생님들과 함께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일본 보건받을 한 데 있어서 제가 일본을 위해서 조금 헌신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선교사님과 함께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숨겨야 될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신호사님과 함께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호사님과 함께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숨기고 전도학교가 개설되고 그 부분을 숨기고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에 갖고 있는 부분은 일본 현장 가운데 사실 중독 현장입니다. 물론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기 때문에 중독 현장입니다. 특히 마약입니다. 특히 마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약은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약은 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보면서 일본은 진짜 우리가 아는 말로 한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두 명씩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닙니다. 물론 일본에 계신다면 자신의 심신질환자가 두 명씩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많은 마약 중독자 요즘 심종 마약도 많지만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마약은 필름폰입니다. 특히 지금 신호사님의 마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름폰이 실제로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필름폰이라는 말은 일본 말로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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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하다고 할 때 히로가 히로합니까? 히로가 아는 말입니다. 히로폰이라는 말은 히로뽕이라기도 합니다. 히로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잔 막아주면 히로뽕하고 날아간다고 해서 히로뽕입니다. 히로가 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왕이 실제로 내린 술이 히로뽕입니다. 이즈가 히로뽕을 듯한件,comings 이즈가 히로뽕하기도 합니다. 신주만 섭격하고 비행기 타고 갈 때 졸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천왕이 내린 술이 히로뽕입니다. 이즈세uka이쌀의 대신oding 때 기고기 들이 히로뽕을 너무 배고 이렇게 히로뽕한cker이로 될 수 있습니다. 각성제 그 한 잔 맞으면 2박 3일 잠 안 잤 이 많이飲으면 2박 3일 지나면 이제 끝물이 오믿입니다. 여러 가지 영직 상태가 나타납니다. 심하면 듣기 보이고 여러 가지 환청 환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사실 일본을 봤습니다. 일본에 가면 다르크라는 시설이 일본 전열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르크라는 말이 방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크라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곤도쩌네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 분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였을 때 이 분의 멘토가 누구냐니까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을 때 이 분의 멘토가 누구냐니까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교도소 입고 할 때 멘토 되는 캐톨릭 신부가 이 분을 계속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출세에서 나와서 자기가 같은 당략제를 도와줍니다. 그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도와주도록 자기가 커피도 준비해 놓고 차도 준비해 놓고 혼자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활용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곤도쩌네오가 있는 현장에 한 사람 두 사람 연결되기 시작해서 일본 전열도에 중독자를 돕는 다르카라는 시스템이 일본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그분들을 NA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익명의 마약 중독자들의 단약 모임이 NA입니다. 그 가면 회복자들끼리 모여서 포럼합니다. 그 가면 회복자들끼리 모여서 포럼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자기가 당략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실질적인 이야기를 포럼합니다. 1주간, 자신이 치료를 다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게 포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좀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럼이 많이 됩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포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실하다는 걸 내가 봤습니다. しか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간 있으면서 현장에서 어려웠던 단약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간증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덥고 같이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보면서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보입니다. 그러나 그 NA라는 모임의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를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그 NA 모임에 12 신조가 있습니다. 12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입니다. 그런 걸로 일본 중독자들을 도우시는 시스템이 동네마다 하나씩 닿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본 전 열대인 우리 교회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살고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은 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NA라는 것은 AA에서 나왔습니다. AA는 뭐냐? AA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단연 모임입니다. 이게 첫 시작은 요한복음에서 나왔습니다. 목사 한 명이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12스텝이라고 만들어냈습니다. 12단계 12단계를 통해서 한 명이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스텝입니다. 저는 저 현장을 다돌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제가 그때 실제로 지금은 안 보이시던데 조다이산이라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통역자로 부탁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일본 중독자 현장 시설을 좀 다르죠. 제가 그 분을 제가 직접 일본 중독자 현장 시설을 좀 다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일본에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사실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약물 중독자가 너무 많습니다. 꼭 마약뿐만 아니고 정신 질환 특히 우울증 정신적 계통의 약들을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신경을 먹으면 신경을 다 죽입니다. 마약도 위험하지만 신경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 신경을 다 죽입니다. 마약도 위험하지만 신경을 끊기는 혐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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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신으로 감이 적용하고timer에서 혐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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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가 있습니다. 그걸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영을 살려야 해요. 정신을 살려야 해요. 실제로 상태를 바꿔버려야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데다가 사실 복음 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이 다락방 전두운동의 흐름을 동문이라는 걸로 실제로 전두운동을 함께 같이 가지만 내가 진짜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의 필요한 법을 돕는 부분이라면 이 한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락방 전두운동의 흐름이 나가는 중에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제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코하마에 있는 영사관도 찾아갔습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료직관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우리 일본에 와 있는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물에 노출되고 약물 문제가 왔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대안이나 여러가지 시팀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인원이 있으신데요. 한국인들에서 약용수나 주인 분이 왔다는 느낌이 수원시켜서 봤을 때를 보도가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라든가 알아라 하거라도 기일이 있는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또 뭐가 있나요? 그때 내가 장인사 성인사를 직접 데리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장인사 선생님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어떤 대안들과 여러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인들 소식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하나씩 오실 때 이분에 한국인들에게 운영은 오시라세는 신부입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소식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가지 도움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누구 오시라세는 것도 있기를 그것만 다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시니까 담고 기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고라에다 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고 좀 장기적인 전략을 두고요. 조기적인 전략으로도 그래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베이스가 되어주시고요. 일본이 오래를 세입교시가 되가다가 베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다른 말로 문화받은 걸로 뮤지컬이라는 걸로 실제로 일본 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 캠프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또 요구하고 오실 때 일본 전자 시스템에 오해보시고 또는 이렇게 캠프가 제가 이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제가 미국 LA에서 공연을 시켰습니다. 아저씨가 리센 주인인에 로스앤드러스에 뮤지컬을 구호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실제로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의 목사람들이 미션이라는 뮤지컬 마약중독예방이라는 이 부분과 미국에 있는 목사람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그때까지만 안된 상태에서 제가 믿음과 또 그 믿음을 도와주고자 하는 몇 명만 함께 같이 미국에까지 가가 지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아메리칸에 있는 생교자 복싱가다 그 내용이 충분히 와가지않고 나이 도와주고자 하는 도와주고자 하는 신고도 난리인까지 일상 LA에 10개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해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미국 캔디인이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미국 중독자가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미국 중독자가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한국말로 했습니다. 한국말로 조그말로 자막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자막되었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 명성항어 같은 뮤지컬도 미국 가면 영어로 안 합니다. 한국말로 유명한 명성항어 같은 뮤지컬라고 한국말로 아메리칸대와 에이븐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그분들이 감동을 한국어로 칼리나 감동을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실제로 우리 한인들이 충격받는 거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자녀 90% 전부 다 마약 중독에다가 마약 다 개념하고 가장 거의 문제를 다 했습니다. 아메리칸 90% 정도 한국인들의 과정은 마약을 타이킨 시 과정과 복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국 이후에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소유급을 실제 기도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노리받을 준비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실제로는 뭐냐 이거는 일본이라는 보고말을 두고 우리가 마음 품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가 일본 국회인과 등국을 오일 때 고통에 오일 때 이노리받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동문 전도학 전실 두 군데 세워지는데 실제로는 뭐냐 동경에서 한 번 하고 오사카에서 한 번 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로몬 전도학도 도쿄, 오사카에서 한 번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냐 시스템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로 뮤지컬을 터뜨렸을 때 전성도가 중독과 문제건의 사람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요 문화 초청 캠프로 그 이후에 여러분이 파고드가는 실제 준비가 전부 다 돼야겠죠. 실제 교회에서 이 뮤지컬을 1번 했을 때 중독자와 그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가 먼저 준비가 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준비가 돼. 저는 동경에 있는 우리 RTS 특히 우리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만 실제로는 뭐냐 이 법을 두고 마음가고 기도만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RTS 복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도 소통이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도 소통이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과 함께 소상임위원회와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個人じゃなく 일본의 전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소상임위원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말은 우리 다락방 전체 상임위원회와 일본 소상임위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소통은 한국의 종인위 그리고 일본의 소상임위원회와 일본의 모든 교회의 목수도 소통을 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 분석 현장에 대한 분석 소수지스자이 엠바니타이슨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에 이 뮤지컬을 했을 때 실제로 어느 날짜 어느 지역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노연나 뮤지컬을 소중독히기 이즈 덕고데 고노연나 치킨이 수요로가 못먹고 고가백기나 나다로 민사상과 하나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의 팀들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문화 뮤지컬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저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의 교회에 사는 게이트 뒤 저희 교회 배우들이 다 가서 게이트 뒤 공전을 다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에 어떤 교회를 지금 중고등학교 약물 고노연룡 교육으로 계속 움직이는 뮤지컬 배우 팀들이 실조 지역 교회에 주십니다. 중고생들과 약속적인 뮤직비디오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문학캠프를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뮤직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본 현장에 실제 일본 훈련장의 문을 여는 영직 전쟁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전쟁을 합해서 일본을 향한 대대적인 폭탄을 명직 폭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전도가 아니고 실제 분야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분명히 전략이잖아요. 실제로 일본 선교사님들과 저와 동문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반응이라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 선교사님들과 노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의 실제로 정신 문제 특히 약물 문제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인들의 가족 가운데 주변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물 가운데 시달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사실은 약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들은 실제로 분야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는 다 준비되지만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옷만 입힙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 실제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치유라는 법을 붙들어요. 특히 일본은 선교에 의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분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하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의 날에선 어떤 금보다도 날카롭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정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일 때 말씀이 역사일 때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사실 그 2012년도 미국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을 후속을 두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일본의 장희상 선교사한테 몇 년 전부터 일본에 제가 이 문화 뮤지컬 이걸 두고 제가 사실 목사님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고마에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섬길 수 있다면 우려들마다니 숨겨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계시는 모든 섬교사들이 함께 연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별로 여러분에게 그런 문이 열리면 그 사회에서 지역별로 목사님들이 개교회가 그 부분을 섬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문과 논의가 시작되어 있는 것을 교육과 함께 연합을 하셨습니다. 심주한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욕감하셔서 본인이 그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주한 목사가 일시도 욕감하다가 다시 나섰으니 서로가 멘탈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첩에서 진학을 전하게 했는 이야기가 저희도 마음에 딱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시즌 당신이 고고있어야 하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보금화의 전체의 세계보금화 속에 우리 교회 내가 해야 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두고 우리 일본 성교사님과 일본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개수인들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먼저 안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일본은 대충 해가 될 나라가 있대요. 일본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정직하지요. 정확하지요. 그분들은 친절하지요. 그게 보금보다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보금만 제도 들어가면 그게 세계보금화 속에 중요한 규모는 이미 다 갖고 있는 나라야. 특히 일본인들은 정직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일본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서 뮤직비디오 한 번 합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이분들이 아 그래 일본에는 이게 필요한 거 맞아. 이렇게 해야 되라는 불매한 뭔가 나올 때까지 제가 듣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개인과 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두고 일본에 있는 실제로 현장에 얼음가운 일본 현진을 두고 우리는 하늘에 맞게 기도합니다. 진짜 일본에 있는 그리시, 견주시, 이소류를 오일 때 가리도 많이 이뤄나가라 믿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입니다. 일본에 있는 정부가 아베 수상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만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의 진짜 문제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일본의 정부가 아베 수상은 일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영적 문제로 한 이 땅의 일본의 문제를 아베 수상이 해결 못하잖아요. 내 되기나 못나요 아베 수상은 지세대 기능이 가입했을 때가 되기나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본 현진이 사망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분의 취의도가 변화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분의 취의도가 변화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아살에 대해 행가시의 도움보는 게 빅세. 어떤 일이 일어난지? 돈을 요나 보도가 오픈해주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교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성교사들과 목사들이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교회 가면 교회 안에 있는 개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성도 한 명의 인생 캠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imi 사시omic 구주시는 Prabic 우리가 영지천정을 하는 캠포라는 같은 캠포라고 생각합니다. 압을 가지고 우리가 폭격을 해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온전폭탄을 한 방으로 끝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온전폭탄을 한 방으로 끝내 버렸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각 교회가 실제로 전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전제입니다. 사탄이 일본 전체에 지금까지 역사해왔던 그 역사를 보고 거기에 영양균만을 뭔가에 폭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개인 인생 캠프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치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하게 마약에 중독되었고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이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마약,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약의 그 강렬한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그 은혜에 저는 사라잡았습니다. 마약의 그 강렬한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그 은혜에 저는 사라잡았습니다. 마약의 경험이 없어서 마약을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 나의 천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대 중독, 마약을 통한 세계 보호막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았다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神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 모든 성도가 중독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경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념과 하나님은 일부를 향한 하나님의 괴이 불미나는 시가 볼 거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십 년간, 수년간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인도받고 계신 경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중독전이 아니고 오늘만큼 여러분이見て도 중독자 났을까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인생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한 개인의 인생 캠프를 어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한 개인의 인생 캠프를 어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미 몇 시일 듣고 계신 인생 캠프를 어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음을 믿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믿고 계신 것을 간단히 세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개인의 명적 상태입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실제로 영적 적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이 영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개인 인생 캠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결국 그런 시도입니다. 모스크의 이유도 그래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적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영적 도전은 4등장 8등입니다. 결국은 영적 조선과 시도로 이슈하셨습니다. 영적 상태를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바꾸느냐가 관건이 있습니다. 그는 레드기 조다이와 지수사 여타시스가 도로 요인이 갈비군호가가 기조나 부분도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내가 사실 좋은 것만큼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갈등 시험, 위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죠. 레드기 조다이가 와드시스가 요이 또 유 조다이를 알고서 이러다 유학이니 마케나이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나쁘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꺼리. 그리스도 모든 문제 꺼리.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안되고 세례요안도 안되고 에레미야도 안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제는 모든 문제가 왔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요래되도록 만들어내래요. 요래되도록 만들어내래요. 요래되버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과증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갱신과 우리의 더러스는 과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내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고 전부 다 축복된 발파로 다 바뀌었죠. 여러분의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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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버릴 때 기득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현실과 문제없이 혼돈스러우니까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마무리치는 것은 집중 아닙니다. 기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려운 것이라서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입니다. 요래될 때 실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영직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는 여러분에게 뇌적인 조선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오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오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 충격받을 합니다. 어느 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나의 충격받고 내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의 내 정신적인 부분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충격으로 각인될 뿐인가요? 이게 실제 내게 생각과 마음 정신적인 부분에 뿌리내리십니다. 그리스도가 곡관이 되었을 때 어떤 세신적인 부분은 사실 그것이 되는 것만큼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실제는 내가 집중이 되더라구요. 좀 더 다른 말을 말하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요즘 유목사님의 메시지를 말을 들으면 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충격을 받고 영이 살아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오니까 실제는 뭐가 됐냐니까요.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눈!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게요. 그냥 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구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가 눈으로 보게 되더라구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구요. 이 눈이요. 전에는 사람의 말만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구요. 사람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이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되더라구요. 제가 전에는 십도 없는 말만 했는데요 내 입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생각과 마음의 보험에 뿌리 내렸는데요 내 육신이요 내 눈이요 내 입이요 내 귀가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말하는 상태가 딱 되어있는 거죠 모든 걸 보고 듣는데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걸로 듣고 보고 말하는 상태가 딱 되어있는 거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다락방을 엄청 반대했거든요 엄청 핍박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 인도를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중 중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바로로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고 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만 달린 종교인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특히 어릴 때 상처 이걸 통해서요 사단이요 전부 다 뭐냐 다른 곳으로요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신의 마음과 마음을 흘리고 사단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결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병원 안 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병원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병원 갈 필요 없다 했어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를요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문제가 육신문제가 아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정신문제다 실제로 아버지는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이 사실 없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신한표다 보급설문제다 정확하게 보급설문제다 우리 아버지에게 성리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기도 하고 눈을 떴는데 눈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손을 지르며 나가고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의 배후에 실제로 눈에 한 번의 영직인 존재이 사단에게 계속 공격도 안고요 아버지의 주저야만 매니미리나의 레이키 하이키 예수에게 고기살리리라다 일팀생 일이란 데에 매여가지고 한 번도 마음의 참된 아식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슈로 하다라키니 돌아와야 돼 와도모노 약세라기 뭐 이스도모 아지와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정말로 예를 깨달음이 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로도 미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시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로 아시아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시며 1명의 증거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시며 나랏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게 여러개의 성이 무엇인지가 될지 일본이 대단한 나라이고 훌륭한 나라지만 일본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전도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 훌륭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되는 문제 속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정국을 한 군데만 일어날 뻔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똑같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화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게 알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처음에서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교로 아는걸 아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처음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을 압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래서 제 눈에서는 완전히 사랑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제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는 거죠 제 입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 아닙니까 이거는 생기, 호흡이잖아요 숨이잖아요 숨결 숨하고 숨결은 달라요 이게 호흡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코를 주신 것은 냄새 맡으러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실질이 뭐냐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이 신이 형이 되죠 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 축구에서 깊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호흡이에요 이거 여러분 실제로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나를 통한 대만이 되세요 저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날을 엔포 되게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든 나의 혼란스럽고 뭔가 집중 안 되든 황폐 됐든 내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포검에 말씀을 통하여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다 하셨습니다 사실 아래 하트에 실출되지 않았다 저는 인생에 흑인이 되었고 이 마지막에 이따의 연임이 될까요? 한 명의 한 사람부터 인생 캠프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부터 인생 캠프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부터 인생 캠프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한 사람부터 다른 말로만 내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부터 제가 만난 한 사람을 근본적인 것부터 근원적인 것부터 눈에 보이는 껍데기 말고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요 여러분 진짜 보검이라는 눈을 쳐다보면 일본은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이 사는 다락방 한국 사람이 가지고 온 다락방 보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나도 미나스한가 강토구진과 못되게 다락방 그 은혜에 오면 되었죠 한국 사람이 아니다 강토구진이요? 하나님은 이 보검과 이 보검이 세계보검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라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거에요 하면요 이 세상에 흑인과 수련언이 강인도 매금이 돼 강토구진도 유시도 매일 그래서 한국사람이라는 그런 거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갈등이 있으면 안돼요 강토구진도 여금이 탈 시대에 하나님은 보검을 주셔야 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르신거에요 보검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사람의 육신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원내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르신거에요 보검 아닌 다른 자존심을 우리를 내려놔야 되요 하느님 없이 보검 아닌 다른 자존심은 우리가 내려놔 버려야 되요 하나님 없이 보검 아닌 다른 자존심은 우리가 내려놔 버려야 되요 그런 것들이 보검을 막아요 그게 사단이요 보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우는 강력한 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세우는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에 일어나요 내 안에 백부터 무너져요 정말로 내 안에 백이 무너져야 되요 내 안에 백이 안 무너지는데 무슨 관계에 백이 무너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백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눈에 한 번은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나는 좋은 걸로 알고 싶는데 그게 보검을 막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요 근원적인 부분으로 뒤집어야 돼요 저는 여닫자와 히더리어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야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그게 나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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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템으로 그들려야 되죠 생명의 충격 생명의 역사 앞에 버려진 사람은요 안 무너집니다 계속 갑니다 이 노출도 소위가 아름다운 것은 절대 그들려는 것 같고 지속해 주십시오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실제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보검의 흐름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보검의 역사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창세의 3장 15절에 보검의 역사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했던 우리가 본부 흐름이라는 말은 창세의 3장 15절에 보검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강단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교회의 계층 명반들 특히 우리 교회의 와인들 서 Ummm 서로 한 명 한 명에게 선행 10개 13장 15절이 되돌아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찐 Verantwortung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타는 겁니다 달아빠 메시지의 흐름이 캠프입니다 달아빠 메시지가 나가래와 tenho 나는 교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성도가 한 명, 두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캠프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표가 안 맞는 겁니다. 진짜 캠프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한 명의 성도에게 바르게 비치비치로 도와주는 게 내가 적용해야 될 캠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장에 관계된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캠프의 시험표를 못 보면 다운 노회가, 물론 교회가 캠프 가니까 같이 다니면서 캠프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은 안 맞는 캠프예요. 그 캠프의 지국용을 미련할 때, 많은 교회가 한 명이 있는 캠프가 아니라 우리 노회 캠프를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에 개인 캠프를 달라야 돼요, 시험표를. 그런데 교회의 캠프는 지국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을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기능하는 사람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서 팀이 계속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능 선교팀에는 교도소 선교팀에는 실제로 뭐냐, 중독팀이 나왔어요. 특히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는 팀이 나오고 있어요.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는 팀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 뮤지컬이라는 걸 계속할 수 있는 뮤지컬 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태영아부터 랩런트, 대학 청년까지 랩런트 기관들이 하나씩 같이 채워져 있어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세워지는 사람 중심으로 팀의 조직이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기관을 만들고, 서로를 갖다 너한테 같이 스톱을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한 개인 인생 캠프를 제대로 해주면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연히 뭡니까? 교회 안에 형 팀장에 갈 수 있는 팀이 구성이다. 히토리도 고진 캠프가 고노를 통해서 또 시세미셀도 돌 수 있는 견받은 뭔가 고노를 헷갈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노미찌비키요. 늦게는 히토리도 치인물도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복가능 포도가 뭡니까? 오늘 돌아가신 걸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한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고 한은을 갖고 오고 여러분 일본 현장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오라리에서도 유엔바디, 카미에타카, 타이스르, 스베트, 뇌가 있던데, 노점이오 못디, 여러분이 못 오라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장 캠프가 벌어지고, 도저히 유엔바디 캠프가 하지마라 하겠습니까?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 쭉 하는 중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오셨던 분이 이 치유사획원을 하나님이오 주셨습니다. 교회를 쭉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2015년도 일본 나고야 그리고 동경 신학교 강의를 하고 2주간 사획을 하고 딱 맞는 날 이 건물이 딱 만나셨어요. 2015년에 고교에서 나가야 될 시인각국에서 고교의 시대에 뭔 일이 고독하셨던 것도 아닙니까? 저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일본 선교 현장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 일본의 선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선교사님들을 처음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곳에 일본 선교에서 아침에 내 치유 출근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약 중독자 사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 명 만나고 두 명 만나고 중독자들 가운데 인도반들 사획을 데리고 미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을 도와주시는 시위사획원이 필요하다. 17년 전부터 기댔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를 2주간 갔다 온 날 이 건물이 우리 교회 근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선교에 오신 후에 교회의 신호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 하겠습니까? 오늘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제가 한마디를 하면 거의 그 말씀을 실현시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도전합니다. 본토니칸처럼 보다 와, 저희도 조언을 했지만, 저희도 유도토리를 리스트에 있었을 때 조언을 했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리스트에 본원이 나가는 게 기타가 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보는 게 거의 같습니다. 단가에도 어머니가 호부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하고 조절하고 상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방향이 갖고 보는 게 시간별이 딱 같으면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하고 소유 시간은 없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선진국이 있으론 무슨 회의가 많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대로 따지고 하나님의 명상까지 나왔습니다. 국가가 대단한 것 같으면 좋습니다. 국가가 대단한 것 같으면 좋습니까? 국가가 대단한 것 같으면 좋습니다. 국가가 대단한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파라요. 우리가 함부로만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약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나이파면 미입니다. 이게 실제로 안되니까 자기 기준, 자기 심각으로 뭔가 쉽게 말하면 교육받고 인도받아 온 대로 각인뿐이 지인된 걸로 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짓사이 고위 부부가 날듯하니까 지분과 어머니들을 감가하여 독극이 되겠게끔 선호연이와 부치가 오후 날을 막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고위 부부, 민하사님, 과연하게 해받고 있습니다. 이것 밖에는 일본 현지인, 목사님 한 번만 나와도 나는 일본에 독발적인 문이 이래요. 이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한 명이 되면 나는 일본에 막날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어마어마한 훈련의 흐름과 시스템 속에 다 와 계시면서도 사실 여러분 안에 그게 안 바뀌어서 역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걸 사는데 2주 만에 이 건물을 다 만들게요. 20억 가까운 돈을 그냥 2주 만에 20억 가까운 돈을 2주 만에 전 성도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또 저 땅을 사습니다. 1년에 평당 100만 원 한 땅을 첫 번에 100만 원 1,800 1,800 19,800 40만 원 20,300 4 cut 5 6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가서 끝나니까 나야될 것 같다. 뛰게 되니까 큰 장은 보이고야. 우리가 날이 났을까 하는 것은 미니집으로 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왜 안되는가를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요. 나한테 날이 났을까 하는 것은 유부부 민족을 가야 할 수 없을 때 민족을 가야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다락방부터 지구에까지 나가라 다락방 하나 지켜올까요? 그리고 실제로 캠프의 축복의 흐름이 우리 교회의 응답과 증거를 속에서 이게 온 거라고요. 실제 캠프의 고등학교를 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미니집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인과 만나서 팀 사이에 가서 다락방 문 열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 캠프는 완전히 한 교회, 한 도시, 한 단체, 전체의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들어가면서 일본 승리사님 전체를 모셔야 되겠고 일본 승리사님 전체의 시간표가 맞다면 일본 전체를 두고 폭탄을 터뜨리는 위시미지카를 하나님의 도전해 기도죠.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식 인도 속에요. 내가 보이는 게 여기에요. 아!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네끼리 빛이라고 했구나.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네끼리 빛이라고 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네끼리 빛입니다. 이게 어려울 사람이 누군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네끼리 빛이라고 했구나. 오지구 요가 미미드. 그냥 캠프가 아니고요. 할 말이 없지. 완전 뭐냐? 세팅캠프가 보여. 결론입니다 이거는요 일곱 황금 의장의 문이 그냥 열립니다 지금 유목사 메시지에 제2RTC는 일곱 황금 의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굉장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음성을 분명히 지금 나는 죽고 계십니다 어째 하나님이 그 귀하신 일본 섬유사들이 이곳에 모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요 붙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의 절대 역사의 어둠 흡담이 오늘 무너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인생 캠프 고려오 밑에 진세 캠프 교회 캠프 교회까지는 다 현장 캠프 엔바도 다 이거 전체를 보고 캠프 고려 전자여 밑에 캠프 이 흐름을 딱 타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이미 시티들이 되죠 그 시티들을 가지고 진짜 현장 살 수 없는 세팅 캠프가 벌어진 날이 와요 그래서 특히 일본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캠프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은 생교시가 다가다가 랜콘시 캠프 그 캠프를요 진짜 우리 제대로 인도 받으면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 속에 집으로 다니시는데 정말 우리 제대로 캠프를 불리면은 이미 일본은 선교사들이 하나 돼서 캠프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대역사에 들어갑시다 그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일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진전 영적 싸움을 사오자 이 모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에 여러분을 숨길 수 있는 그냥 축복의 시간을 벌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진짜 제 중심에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어 죽고 있는 제 일본 땅을 보시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로 일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도록 보내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에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의 교회를 주님이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참별 한 명이 사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말음가닥이가 하나님의 시부턴 군대를 이루고 이들로 통하여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말음가닥이가 하나님의 시부턴 군대를 이루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본 전제도를 듣고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